전에 관한 어떤 공청회 세미나 이런 것을 영화제 기간 내에 국제적인 국제영화제 관계자들을 모셔놓고 한 명 좀 세미나를 토론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게 국제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영화 관객층이 수평적으로 확대가 됐거든요.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중에 어떤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섹션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의 영화를 보고 또 참여도 적절하고 부산 시민들이 젊은이들만 우는 영화제가 아니고 많은 영화인들이 와서 보고 참여하고 이런 걸 많이 좀 토론회 같은 걸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시민과에다 한번 토론회 같은 걸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시고 영화제 끝나면 내년에 21일을 맞이하는 그런 영화제의 준비를 단계적으로 해나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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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